다음 건 준호가 잘 끌어서. 바나나가 더 어려울까요? 바나나가 더 쉬울 수도 있죠. 바나나가 더 쉬워요? 그럼 쉬운 형이. 아니지. 준호 선수. 신경전이니까요. 그렇죠?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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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볼게. 1차 시도합니다. 간다, 간다, 간다. 파이팅! 어떻게 됐나? 뭐야? 어? 어? 뭐야? 그렇게도 안 돼. 원숭이도 나무에선 떨어질 수 있어요. 안 되나면! 안 된대, 안 된대. 그럼 형, 제대로 일자로 올려줘야지. 오케이, 오케이. 제가 일부러 못 잘게 하려고. 둘이 살 좋은 거 맞죠? 이렇게 보니까 또 너무 친근하고 좋네요. 그러니까요. 하나, 둘, 셋. 됐다! 저 한 번만 해봐야 돼요? 저 한 번만 해볼게요. 아니, 국가들병 모습들도 힘든데. 할 수 있겠어요? 아빠 파이팅 해줘야지. 뒤로 가, 뒤로 가. 뒤로 가, 뒤로 가. 누나 손 잡아, 누나 손.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찌르면 돼요? 아빠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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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을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제가 긴장되네요. 뭐야? 뭐야? 하나, 둘, 셋!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뭐야? 야, 볼르신 쌤보다 던져야 돼. 우와, 우와. 대박. 뭐야? 저 형이랑 지금 똑같지 않았어요? 뭐야, 이거? 우와. 우와. 나 저 금배달 딴 줄 알았어요, 지금. 우와, 잠깐만. 우와, 저게 더 됐다. 이거 뭡니까, 이거? 역시 이 옷을 입으면 이게 옷 덕분인데? 진심이 놀랐어요. 나 진짜 깜짝 놀랐어. 나 오늘 또 온 줄 알았어, 지금. 우시겠는데요, 지금? 우는 거 아니죠? 포도! 포도! 제가 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나온다. 포도? 포도는 너무 작다. 보이지도 않아. 봤어? 제일 큰 거였다. 제일 큰 거. 아, 올림픽 금메달 딴 거 같아. 잠깐 던져봐. 잠깐 던져봐. 지금 살이 떨려요, 지금. 던져봐. 화이팅! 소력전 가나요? 자, 포도. 과연? 수신도 다 떨어지는 것 같아요. 자, 너나 두 번째. 진짜 타이밍에 대해 생각해보니! 오후다. 좋았다. 와웅. 멈추고 두 번째 나이. 어어,. 우와이. 메달 리스트는 역시 다르네요. 표정 지금 보이시죠? 너무 멋있어. 아까 일부러 안 한 거야. 박수, 박수, 박수. 블루베리? 오케이, 블루베리. 점점 블루베리. 블루베리도 너무했다. 안 되면 제때까지 파이팅! 오늘 집에 못 가 그러면. 하나, 둘, 셋. 와, 아쉽다. 네? 봤자. 뭐야, 뭐야. 하나, 둘, 셋. 음, 말도 안 되네. 오, 야야야야. 잘렸어. 컴퓨터인 줄. 이 장면이야말로 역사의 길이나말로. 블루베리. 우와, 크으. 자, 이제 한번 펜싱 배워볼까? 인사를 배워볼 거예요. 인사, 서세요. 서세요. 안녕하세요. 펜싱, 안녕하세요. 지금 안녕하세요 배우는 거야. 펜싱은, 그렇지. 안녕하세요. 인사는 또 엄청 잘해요. 자, 이제 마르세를 배워볼게요. 마르세. 하나, 둘. 마르세. 하나, 둘. 그렇지. 그다음에 공격. 공격이라고 하는데 팡트. 런지. 그렇지. 진짜 좋은데? 우와, 잘하네요. 건우도. 건우도 해보자. 건우 이리로 오세요. 마르세. 하나. 이게 왼발인가? 오른발인가?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춤출 때 하던 스텝이 자꾸 나오네요. 일단 런지. 파인트. 파인트. 그렇지. 파인트는 제대로 나오네요. 잘하는데? 그럼 나은이랑 건우이랑 펜싱 대결 한번 해볼까? 아니요. 자신이 없어? 그럼 해보자. 승부는 몰라. 오테이션. 오테이션이 맞아. 오테이션. 하나, 둘. 하나, 둘. 드디어 나은이랑 건우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시작. 공격, 공격. 점수를 계속 얻고 있는 거죠? 컴폼, 폼 배운공. 자세 배운공, 자세. 진짜 잘하네요. 나 안 해. 건우, 건우 파이팅 해봐. 공격, 공격. 공격,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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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나은이 승. 당했어. 그런데 또 표정이 안 보이잖아. 삐져있을 줄 알았는데. 진짜 매너 좋았어. 금메달 짜고도 매너 이렇게 상대팀한테 인사하는 것까지 완벽했거든요. 스포츠맨십 건우 멋져. 멋진 삼촌들 덕분에 펜싱을 제대로 즐겼네요. 짜잔, 얘들아. 아까 준비했던 삼계탕이잖아요. 고생한 삼촌들을 위해 보양식 먹어줘야죠. 자, 먹읍시다. 잘 먹겠습니다. 준비한 건 없는데. 이거 고기? 고기. 먹어봐. 다 맛있어요. 우와, 삼촌 이런 거. 고기. 고기. 맛있어? 어때? 진짜 맛있다. 삼촌들이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지? 맛있어? 삼촌 이제 먹어봐도 되겠니? 아니, 이거 삼촌들을 대접하려고 했는데 삼촌들이 애들을 자동적으로 한 명씩 맡아서. 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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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대. 오, 삼촌들은 육아하느라 이제야 맛을 보네요. 고생하셨어요. 이거 누가 만들었어? 건우. 건우가 만들었어? 응. 당근이 있다, 당근. 나은아, 당근. 하트 당근. 그거 애들이 만든 거예요. 이거 꺼낼까? 내가 별 만들었어. 어, 이거 나은이 거네? 어, 맞아. 응? 응, 맛있네. 응. 아, 내야 돼. 야, 언니야. 손해왔어. 삼촌도 밥 먹고 싶어요. 삼촌, 아, 삼촌 하나 좀. 오케이. 어, 그렇게 해서 만들어주세요. 김밥 하나 만들어줘. 김밥 만들어주세요. 와, 김밥. 화이팅. 우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아, 아. 아이고, 잘 만드네. 우리 군아, 아이고, 잘 만드네. 자, 주먹밥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손맛이 아주 그냥 많이 들어갔어요. 김밥. 오, 준우 상처. 김밥. 어, 김밥. 고맙습니다. 맛있다. 맛있다. 나도 삼촌 하나 줘. 응, 삼촌 하나 줘. 오, 준우 상처는 인피 호빨인데요, 지금. 야, 삼촌. 좋네. 너무 좋다. 자, 짭조름하겠는데. 고마워요. 아, 손은 아까 씻었어요. 음, 그건 손맛이 너무 맛있는데. 고마워요.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